1. 응답하라 1988 작년에 응답하라 1988이 유행할 때쯤에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전작인 응7이나 응4보다 매스컴에서 뉴스화되는 횟수가 현저히 적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새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작품성이 있는 시리즈였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이상한 남편 찾기 이슈가 가세하며 드라마의 작품성을 매스컴이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응8의 주제는 응7과 응4에서는 많이 부각되지 않았던 가족과 이웃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는 점에서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는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과 개인적인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넘쳐나면서 현대인들이 똑똑해진 것 같긴 한데 자기밖에 모르는 바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1988에는 스마트 디바이스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밖에 모르는 바보들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기억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윈스터즈는 근래 본 영화 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될 듯 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만나볼 이야기야말로 정말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미국과 프랑스로 각각 따로따로 입양된 쌍둥이 자매가 25년 만에 그것도 누가 소개해줘서도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반갑습니다. 두 분 안녕히가세요. 네. 방금? 씁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누가 말해도 가족입니다. 요새같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캐캐 묵은 옛날 말같이 느껴지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유튜브에서 아마추어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사만다에게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영국에서 살고 있는 아니스라는 사람에게서 온 메일의 내용은 나의 친구가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유튜브에 나온다는 말을 듣고 연락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프로 영상통화를 한 사만다와 아니스는 두 사람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자신들이 쌍둥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생활해 온 두 사람 사만다가 아니스를 만나러 런던에 가게 되면서 두 사람의 만남과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쌍둥이도 이렇게까지 비슷할 수 있을까 얼굴, 생김새, 표정과 헤어스타일, 심지어 목소리와 웃음소리, 키도 같은 두 사람 영락없는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후에 각각 어렸을 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동양에서 입양되었지만 가정에서 차별 없이 자랐던 이야기와 어떠한 차별적인 인식이나 이분법적인 형태의 경험이 없다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에게는 부모가 되어준 양부모와 오빠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벽하게 받아들여준 친구들과 사회에 편견 없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내내 부러웠던 점은 수십 년 만에 찾게 된 가족에도 원거리에서 생모를 찾아 한국으로 온 것도 사만다와 아니스의 가족이 서로 만나 실제 가족처럼 지내는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양아들을 선입견 없이 받아준 수준이 있는 사회의식과 그들의 친구들, 더 나아가 그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과 표정들 그리고 생각들이 영화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란 단어 자체가 캐캐 묵은 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친자식을 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막장같은 사회와 노인들을 돌보지 않는 형국과 아무도 의지가 되지 않아 모두가 외로운 젊은이들 이들에게도 분명히 가족이 있고 이들의 삶을 막장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국가가, 사회가,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없다는 점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서글픈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두 사람이 재회한 후 듣게 된 DNA 검사 결과 두 사람은 역시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그 후에 자신이 속한 직장과 가정에 다른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들어갔을 때 모두가 그 두 사람 모두를 가족처럼 반기고 사랑으로 감싸앉는 모습이 다큐멘터리 영화지만 허구의 드라마 같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온 가족이 앉아 식사하는 장면은 정말로 드라마밖에는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어버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이런 시가 생각났습니다. 연탄째 함부로 쳐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회는 가족이었습니다. 이 사회가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제 빚을 잃고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는 요새 다수의 청년들의 외로움과 허망함을 본의 아니게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이고 가족입니다. 서양인들 사이에 받아들여진 입양아가 아닌 한 명의 가족, 친구들이 되어줬던 것처럼 나부터라도 외로워하는 그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들어 CCC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과업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뜨거움을 전해주었던 지금은 잊혀진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게 만드는 영화 트윈스터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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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